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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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. 오늘 목요일입니다. 출근하는 중이에요. 이제 마스크 쓰고 출근하려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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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날이 좀 흐려. 날이 흐려가지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날이 좀 흐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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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 롱샤가 제철이어서 롱샤 먹으러 나갑니다 이번 주도 흐리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은 좀 맑은 것 같아요 날이 오늘 해가 좀 났어요 계속 날이 흐려가지고 축 처졌었는데 오늘부터 또 해가 났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